자 계속해서 오늘 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직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님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VIP 3개이시죠? 김형문님 오셨습니다. 박수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재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시죠? 네, 덕투기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김태랑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영열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에 계시네요. 성남훈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형루님 오셨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또 세 분은요. 호성문 창원치자님을 널널리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밝혀달라고 하는군요. 김창준님 오셨습니다. 김창준님 오셨습니다. 네, 다시 김창준님 시장님이 찍어주실 겁니다. 이상헌님 오셨습니다. 네. 네, 이강성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상헌님은 저에게 귓속말로 우리 중경헌성문 창원시장님이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팬클럽들이 오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의 늠름한 저희 임원진들, 저희 뭐 다 쳐도 다 10단 이상 실 되시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축사를 해주셨지만 세 분 한꺼번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중앙총지님, 박서부 이사장님, 송상문 중앙기장님 모두 일어서시고요. 시장님도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섯 분에게 큰 박수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포항도 창임자국 위원장까지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우위와 전통을 지키는 독수리 우영재가 되신 다섯 분의 우방색으로 똘똘 뭉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네, 보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재 또 소개하겠습니다. 박연진 부총재님 오셨습니다. 박수빈 이시요. 다음은 심재범 부총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대가이시죠. 김세원 부총재이십니다. 자, 그리고 조혜자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노주호 자문위원님 어디 계신가요? 스태프로. 네, 강나혜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지류산에서 오셨습니다. 아, 우리 동반성도를 이끌어하시는 이지영 도령님 오셨습니다. 자문위원님이십니다. 네, 우리 또 김영애 선배님과 함께 팔레트 분단과 함께 전통의 국악과 미술을 발전시키는 분이에요. 자, 강주희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부회장단입니다. 강지윤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이호혁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문성희 부회장님, 유신혁 부회장님, 한꺼번에 다 이뤄서 주세요. 네, 우리 아름다운 부회장님들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에는 저의 레벨 이사진들을 통해하겠습니다. 임재일 김가리님 오셨습니다. 이사님, 김가리, 임재일 우리 이사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판이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정대한 김동수 심판이사님 오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천지구의 노혜경 가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경희 가수님 오셨습니다. 툰바의 대가, 꺼멍이 우리 황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작을 다하고 있죠. 홍재령 사진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지에의 지부장이시죠. 정인효 우리 가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다보리세계 종환 이종격투기 총리혁명의 강영석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또 이종격투기의 박정환 부회장님. 뭐, 주지수와 안바의 대가이시죠. 네, 자, 그리고 저 운영이사 심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상목장이시죠. 김종하 상목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상목장님의 입장.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밤을 새서 일하신 분입니다. 최수하 상우총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음향 담당의 우리 감독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이시거든요. 이재일 이사님. 가수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바는 뒤쪽이 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총영상감독의 우리 장원위원님 오셨습니다. 손 한번 한번 들어주시고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또 가수이시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 전달식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중요한 또 우리 임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무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총괄의 변철규 본무장이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충청난도로 가겠습니다. 박준석 본무장, 충청도는 좀 느리게 해야 됩니다. 박준석 본무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강원도에서 타겔란 본무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총괄 본무장님. 자, 대구로 갑니다. 성지훈 총괄 본무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수이기도 하고요. 울산 총괄 본무장의 이동건 본무장님. 네, 고맙습니다. 소울입니다. 배민훈 총괄 본무장님. 네, 자, 그리고 육정열 전남 총괄 본무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충북은 갑니다. 김덕수 본무장 오셨습니다. 경남의 강지훈 본무장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의전까지 맡아주셨죠? 의전대장이기도 합니다. 광주입니다. 백용철 본무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총괄의 이영준 본무장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환경 전남 본무장님 오셨고요. 네, A 뒤쪽에 계십니다. 아, 정승미 이사장님이 아까 안 계셔서 소개를 안 했는데 지금 오셨나요? 정승미, 아, 예. 마스크리 속에 계셔서 우리 가장 또 노래 잘하시는 정승미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본무장이죠. 김승연 본무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광주에 전남에는 유환경 본무장이 있다면 광주에는 양한옥 본무장님이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강원도의 최국희 본무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쪽에 계시죠? 환영합니다. 자, 심판 우연장이십니다. 김재출! 네, 감사합니다. 자, 언론 총괄의 김동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세계의 종합 2종 격두기 총연명인 호인형 상승장이 오셨습니다. 네, 조직이시죠? 아, 예. 언제 봐도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무장님까지 임원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저희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